전국 철도노조가 이틀째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 전남 지역의 KTX 14편과 무궁화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18편이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력 등을 충원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 지역의 KTX 14편과 무궁화 새마을 통해 열차 운행을 멈추고 있습니다.